남구 씨. 그만 돌아가죠. 가지 말래도 갈 거예요. 뭐요? 남실이 사진이요. 이제 필요 없어서 돌려주러 왔소다. 이리 줘요. 뭔데 그래요? 별거 아니에요. 남구 씨가 못 할 일 좀 도와줬어요. 미안해요. 미리 말 못해서. 뭐 별거 아니야?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.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줘야지. 들었다 놨다 하면 멀미 나잖아요. 우리 남실이가. 미안하다고 했잖아요. 그만 가세요. 잘 사셔. 그러고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리네. 일하려고 온 게 아닌데. 도원 씨 보니까 괜히 전투력이 상승하네. 남실이가 누구예요? 모델은 또 뭐고요? 남구 씨 동생이에요. 저 남구 씨랑 친해요. 누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. 친하다면서 여태 그것도 몰랐어요? 있어요 사촌 동생. 그리고 여태 왜 날 속였어요? 그러는 영화 씨는요? 난 괜히 도원 씨 오해할까 봐 모델도 그만두게 했어요. 그럼 애당초 모델을 쓰지 말았어야죠. 하도 부탁하길래 불쌍해서 썼어요. 사는 게 하도 불쌍해서 용돈 좀 주려고요. 어차피 속인 건 피장파장이니까 없던 걸로 하죠. 그거 버릴 거죠? 줘요? 내가 버릴게요. 됐어요. 제가 바로 버릴게요. 그래요 그럼. 아 참 이 브링클리닝은 언제든지 말해요. 같이 가게. 다시 가게. 이 브링클이 틀고